전라남도가 재정 추진 중인 전남 도민인권 헌장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연합집회가 15일 전남도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남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김용석 목사는 반인륜적, 반도덕적인 내용을 포함한 전남 도민인권 헌장 철회를 위해 연합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남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전남 지역 학부모, 기독교 연합단체 80여 개가 동참했으며, 제21대 국회에서 정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전남 도민인권 헌장안을 주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